안녕하세요 매일신문 정치연입니다 이번 주말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곳곳에 눈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아침부터 낮 사이 울릉도와 독도에는 눈이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영하 9도에서 1도, 낮 최고기온 3도에서 10도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 보이겠습니다 일요일은 오전부터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에 눈비가 시작되겠고요 낮부터는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 충청권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늦은 오후에는 전라권과 경상권 내륙으로 확대되겠고요 저녁에 대부분 그칠 전망입니다 모레 아침 최저기온 영하 6도에서 4도, 낮 최고기온 3도에서 14도 되겠습니다 모레까지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는데요 다만 내일과 모레 아침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 5도 이하로 낮아지겠습니다 모레 밤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추워지겠습니다 따뜻한 옷차림에 신경 쓰시고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번 소식도 유익하셨나요? 매일신문 구독하기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